처음엔 저도 솔직히 안 믿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수익을 내요 일단 500만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새 1억이 돼 있더라고요 역시 이 대표님 믿길 잘한 것 같아요 백도 샀고 차도 바꿨고 집도 이사 갈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 사실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저만 알고 싶은 우리 이 대표님만의 고수익 비법 몇 분한테만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차트 깨질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는 세력들의 페이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과감하게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죠? 보이시죠?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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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급등한 거 보이시죠? 그 이후에 장기 추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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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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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여러분 보셨죠? 증명되셨죠? 이렇게 10배 날아가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500% 급등주 추천받으신 고객님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저 자꾸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저 리딩방업자 아닙니다 저 돈 많아요 그냥 맨날 사기만 하면 처불리는 불쌍한 개미들을 위해서 제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렇게 정보도 드리고 종목도 드리고 나눔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실 복원하고 싶으시죠? 매일매일 500% 급등주 추천받고 싶으시죠? 아래 문자번호 나가는 070-010-080 070-010-080 이쪽으로 문자 한 통 맞으시죠? 그러면 500% 급등주 보신 것 같은 종목 매일매일 한 종목씩 추천 나갑니다 여러분 혹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빠르고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죠? 인간의 그런 나약한 욕망이 바로 이런 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된 민원이 지난해에만 3,400건 이상 접수가 됐고 1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리딩을 하는 행위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지 않고 1대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그리고 투자 일임업 인가 없이 돈을 맡아서 굴려주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설명이 드럽게 긴데요 결국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부자가 되는 길은 단연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평생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를 읽어나가는 길은 있습니다 바로 여기 Y 스트릿입니다 이 캠페인은 공익광고협의회, 금융당국, 금융투자업계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진 않았어요 OPT가 OPT가 부들부들 딸고 있어 070-010-080 070-010-080 이쪽으로 문자 한 통 주십시오 왜 그러냐 아니 왜 이렇게 잘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단연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 demasi하다고 아키리구 아래 알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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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리구 알갈비 알갈비 알갈비